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는 맥홍광 지역과 연하여 있는 국가들의 상황과 선교 전략을 알아봅니다. 맥도 지역 선교회 장환익 선교사님, 최종순 목사님 두 분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먼저 각각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12년째 사회가고 있는 장환익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서울 선광교회에 담임하고 있고요. GMS 세계선교회의 맥홍개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지난주에 입국하셨는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달 6월 14일과 18일 그리고 20일 3번에 걸쳐서 서울, 경기지역, 또 부산, 경남지역, 또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선교 이주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입국했습니다. 네, 이주민 세미나. 말씀만 들어도 선교적 환경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한국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지역분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캄보디아나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의 이주민들이 20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산업근로자 또는 유학생 또는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회가고 있는 단체들이 있고 이제 그 단체와 이주민들과 또 현장에서 사회가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이렇게 한국에서 저희를 파송해야 된 교회들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네. 국가들의 선교적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베트남과 라오스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고요. 또 최소 최근에 많이 열렸지만 캄보디아는 여러 면에서 자유로워서 각종 사역들을 현재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간에 어떤 지역 모임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해 짝수회에는 가족 수련회와 총의로 모이고 또 홀수회에는 7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이 모여서 또 각 나라의 상황을 연구하고 또 전략을 모으는 그런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지에서도 세미나를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세미나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진 것은 없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작년 2017년 1월 달에 캄보디아 포노펜에서 맥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연속 회의가 있어서 이때에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한 발의가 되어졌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에서 다시 이 부분 때문에 모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에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오셔서 같이 그 사례도 발표를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작년도 10월 달 12일부터 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 관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제 방안을 세미나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작년 10월 달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1월 달에 한국 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교 단체장들과 함께 또 저희 맥콩 개발 지역위원회의 임원들과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세미나를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런 사역자들과 또 우리 위원장님 같이 한국에서 이주민들을 이렇게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잘 협력하신다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래요. 그동안에 사실은 한국 내에 아까 장성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2016년도 말로 해서 200만이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매년 이주민들의 증가 추세가 9.26% 정도가 계속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숫자는 많아졌고 이미 벌써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사실은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들은 하고 있지만 한국 내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는 사실은 좀 미미했고요. 있어도 각 교회별로 이루어졌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단체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많이 이렇게 힘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우리 맥도 지역선교부가 필드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에 대한 선교의 간절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그리고 이미 벌써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단체들과 또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과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선교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만 들어도 참 흥분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두 분 이번에 같이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논의들을 하실 텐데 이번 논의들을 통해서 어떤 실천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으면 좀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처럼 라오스나 베트남에서는 자유로운 선교사에게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그런 산업근로자라든지 국제 결혼을 했다든지 유학생들은 마음껏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자기들 족으로 돌아가면 어색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꾸고 또 소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목표이자 기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장소는 떨어져 있어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미나지만은 상당히 기대에 차 있고 또 때가 그만큼 무르익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선교의 직무위기다 하는 위기감도 들어서 이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선교라는 것이 저 멀리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바로 내 가정, 내 이웃. 정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이주민들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또 관심을 갖고 다음 달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십사. 또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 이번에 많은 일을 하실 텐데요. 또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단체장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보니까 활동들은 많이 하셨지만 그 가운데 아쉬운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도 똑같은 것이었는데 한국에 나와 있다가 이분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세례까지 받은 분들인데도 다시 나라로 돌아가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도 원활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또 한국 교회는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들에 의해서 사역을 할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또 그동안의 자료들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지면 한국의 교회와 또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던 단체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필드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좋은 네트워크를 이어가게 되어지면 한국에 왔던 이주민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서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또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도시에서 세미나를 갖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는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져서 우리 선교지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문단체들과 또 현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서로 협력이 잘 되어지면서 정보가 서로 간에 끊임없이 주고받아지는 네트워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또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외국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다 싶고 또 앞으로도 함께 동참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 동남아 분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사역지에서 잘 품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또 잘 케어해주셔서 믿음을 또 성장시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 이 귀한 사역. 맞습니다.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